이렇게 모든 선거를 도둑질을 한 겁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두려울 겁니다. 공 박사님 혹시 그렇게 외치다가 무슨 탄압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탄압을 이미 받고 있죠. 채널 자체가 운영이 안 되도록 하니까. 그러나 저는 양심상 꿀리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잠은 편하게 자는 겁니다. 요즘에 대장동에 여러분 그분 얼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수쩍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겉으로 여러분 강심장처럼 보이더라도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의 가책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죄책감이 따르는 것이죠. 국민들은 요구해야 됩니다. 윤석열은 부정선거에 수사에 즉시 착수하라. 그것은 당신이 검찰 시절에 익숙했던 선택적 수사가 아니고 대통령이 되면 마땅히 수행해야 되는 일이고 당신이 수행을 안 하겠다면 당신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하고 직문을 태만히 한 죄를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우리 편이니까 봐주고 남편이니까 뭐죠? 여러분들 두들기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죠. 오름이란 이름 잣대를 높이 세우고 그것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따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1년도 4.7 보궐선거의 부산시장선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1호, 제이아 전문가가 이런 모든 것을 다 분석해가지고 마지막 남은 여러분들 두 가지 주제가 4.7 보궐선거 부산시장선거에서 선거 조작범들이 얼마를 표를 훔쳤냐 표를 훔쳤냐 안 훔쳤냐 훔쳤으면 얼마를 도독질했냐를 찾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서울시장선거에서 오세훈의 표를 얼마를 뽑아가 송영길 함께 넘겨줬는지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펴봐 송영길이 아니죠. 4.7 보궐선거는 박영선이죠. 박영선 함께 넘겨줬는지를 우리가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사무가 선거 데이터입니다. 최종 여러분들 소위 결과물입니다. 선거 사무의 모든 종착력이라는 것은 투표자들의 표를 합산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후보별 총득표수를 계산해내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모두 다 총득표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일종의 절차와 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7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박영준 여러분들 국힘당 후보에 승리를 선언할 때 그 승리 선언을 하는 판단의 근거가 됐던 부산시장선거의 총득표수 사전특표특표수 더하기 당일특표특표수의 여러분들 자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붉은색이 다 칠해 있다는 것은 총득표수 기준으로 총득표수 기준으로 박영준 후보가 모두 다 승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힘당이 승리한 경우는 붉은표 그리고 더블민주당이 승리한 경우는 푸른색입니다. 전부 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박영준 후보가 총득표수 기준으로 압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4.7 보궐선거의 부산시장 후보별 총득표수는 눈이 좀 감감할 정도로 참 우리한테는 어렵게 보이는 자료입니다. 이게 조작이 됐는지 이게 조작이 안 됐는지를 육안으로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례적으로 큰 차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4.7 보궐선거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표를 조작했구나 이렇게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의심을 갖게 되지만 이를 검증하는 작업은 대단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야 전문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총득표수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컴퓨터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4.7 보궐선거의 후보별 총득표수는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컴퓨터 분석을 들어가게 되면 아주 다른 현상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수십만 수백만의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부산광역시에 사전투표의 이름 참여해 가지고 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 표를 합산한 결과는 그 표는 바로 어떤 수가 돼야 되는가 하니까 어떤 종류의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낼 수 없는 자연수여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연수를 무작위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랜덤 넘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투표였으면 수백만 명의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산한 소위 후보별 득표수는 어떤 종류의 규칙이나 어떤 종류의 패턴을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여러분들 알려줍니다. 이 선거 데이터가 조작이 됐는지 조작되지 않았는지를 그대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조작이 된 선거 조작범들이 선거 데이터를 손을 대가지고 조작을 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후보별 득표수의 정확한 수학적 관계 규칙과 패턴이 찾아지게 되는 겁니다. 수학적 패턴이 찾아지게 되면 그것은 백 퍼센트 뭡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조작을 통해서 4.7 보궐선거에 부산시장선거에 여러분들 이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이렇게 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그 선거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것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두 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톤, MIT 박사들이 수없이 많고 서울법대니 서울대 사회학관이 이렇게 나온 친구들이 많지만 그들은 여러분 확신했을 겁니다. 이 돼지개들이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후보자들은 선거법이 엄하기 때문에 선관위에 감히 대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확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돼지개들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기만 하는 거죠. 모두가 돼지개가 아닌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MIT를 안 나왔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스탠포드를 여러분 안 나왔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하버드를 안 나왔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서울과학고등학교 안 나왔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안 나왔다는 말입니다. 낮에는 장사하고 밤에 본인이 젊은 날 갈고 닦았던 전산 프로그램 여러분들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 흉악범들이 선거 데이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찾아내게 됩니다. 선거 데이터를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산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표를 제조했다는 겁니다. 표를 생산했다는 겁니다. 표를 위조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산 프로그램이란 것을 은밀히 활용해가지고 선거 조작 공장을 가동했던 겁니다. 언제?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그러나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만 그 투표 조작 제조 공장을 여러분들 가동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이 이런 대통령이 됐던 2017년 대선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소위 투표 수 제조 공장을 돌렸던 겁니다. 그것을 제야 전문가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뭐죠? 그들이 발표한 후보별 득표 수 안에 숨겨져 있는 은폐되어 있는 소위 투표 조작 제조 공장을 찾아낸 겁니다. 그들은 국민들이 던진 표를 합산해서 표를 후보별 득표 수를 발표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표를 만들었던 겁니다. 지역 특성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선거에 맞춰가지고 4.7 보궐선거에서는 박형준 국힘당 후보의 표가 사전투표 득표 수에서 10%를 빼앗아가지고 더불 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주는 식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돌렸던 겁니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덜 킬 수도 있고 하니까 5%를 빼앗아가지고 더불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한테 넘겨주는 그런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4.7 보궐선거의 후보별 총 득표 수입니다. 이 모든 자료가 이런 뭔가 아니까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조작된 숫자라는 겁니다. 제조된 숫자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컴퓨터가 갖고 있는 가공할 여러분들 능력이 제조공장을 찾아낸 겁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얼마만큼 조작했는가 그거를 컴퓨터가 단박에 찾아낸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서는 국힘당 후보의 표를 10% 빼앗아가지고 여러분들 넘겨줬기 때문에 도합 20%의 표를 이동시킨 그런 조작 프로그램을 돌렸던 겁니다.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서는 여러분들 20%를 조작했지만 2022년도 유리를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들킬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5%만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5%를 빼앗아서 5%를 더해줬으니까 10%를 조작한 겁니다. 그 수치가 바로 이 수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총특표수입니다. 이거는 중국 공상당 선거조작관리위원회가 작성한 데이터가 아니고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아니고 대일본제국의 선관위 발표한 자료가 아니고 로시아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가 아니고 이 자료는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 선거 데이터가 모두 다 뭡니까 만들어낸 숫자라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MIT를 나온 사람이 밝힌 게 아니고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 밝힌 게 아니고 예의를 나온 사람이 밝힌 게 아니고 이것을 여러분들 한 시민이 밝혀낸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2017년도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어떻게 대한민국 선거를 모두 다 조작해가지고 조작된 숫자를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께서 던진 이것이 바로 총덕병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험을 강조하는 시민들을 위협하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을 일삼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수치가 이게 정상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야 전문가가 이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총득표수 후보별 총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정확하게 뭐를 찾아낸 겁니까 표를 이런들 조작한 제조공장 쉽게 얘기하면 제조공장의 핵심이 뭡니까 조작값을 찾아낸 거죠 조작값을 몇 퍼센트를 뺏어가지고 몇 퍼센트를 대줬냐 그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 조작값을 역으로 여러분들 뭐죠 활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조작되지 않고 정상적인 투표에서는 후보별 득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이 두 개 그래프 이 왼쪽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표입니다. 왼쪽이 오른쪽은 뭡니까 예상수정토탈이란 것은 제야 전문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후보별 부산시장 선거의 총득표수에서 정확한 수학적 관계식을 찾아낸 다음에 소위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선거결과를 뭡니까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환은 시켜서 여러분들 만든 진짜 후보별 총득표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중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국힘당의 박형준 후보가 12391표를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가 조작된 모든 후보별 총득표수를 수정 보완해가지고 선거 사기가 없는 상태를 가정해보니까 박형준은 121391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12546표를 받았는데 12391표를 받은 것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만큼 누구와 함께 대해준 겁니까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대해준 거죠. 중구에서 선관위는 김영춘 후보가 6480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 발표했습니다만 진짜 김영춘 후보가 받은 것은 6025표를 받았는데 6480표를 받은 것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 늘어난 수치는 어디서 왔습니까 박형준 후보한테서 빼앗은 표만큼 그대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화면을 여러분들 그냥 정지 화면으로 하셔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게 되시면 큰 표 차이는 아니지만 모든 표가 다 다를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가짜하고 진짜를 찾아낸 겁니다. 가짜하고 진짜를 다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4.7 보궐선거의 총 득표수가 모두 다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모두 다 수학적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숫자를 만든 겁니다.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규칙이 찾아지고 규칙이 찾아지기 때문에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고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월 상태로 다 여러분들 환원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한 자료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선거에. 이게 승한 게 없고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검정구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4,884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뭡니까? 32,254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박형준 후보는 성관위가 72,339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74,965표입니다. 74,965표 빼기 72,339표만큼 누가 꿀꺼덕 삼켰습니까? 그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삼킨 거죠. 실제로는 32,254표를 받은 사람을 34,884표를 받았다고 성관위가 발표했으니까 그 표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늘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표가 바로 박형준 후보와 함께 빼앗은 표를 여러분들 넣어가지고 성관위가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거 쉽게 얘기하면 개판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개판인 겁니다. 모든 선거 데이터가 다 개판인 겁니다. 우리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우리 정직합니다. 배춘잎 사전투표지는 위에서 오고 아래에서 오고 여러분들 그래서 정상입니다. 본드가 여러분 붙은 사전투표지는 다 정상입니다. 투표소 여러분 현장에서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다 빳빳한 신권다발 같은 사전투표지도 다 정상입니다. 무슨 뭐 행상 보건 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좌우 여백이 다른 사전투표용기 다 정상입니다. 그 인쇄소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대법관들 어 고맙습니다. 순간이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민경욱이 패소 뭐 이런 게 내린 거죠. 역적들입니다.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들이죠.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들이 한두 놈이 아닙니다.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들이 이완용이야 뭐 조선이 완전히 망할 지경이 되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했겠죠. 근대화에 성공한 국가에 붙으면 좀 잘 살지 않겠냐. 옳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멀쩡한 나라를 먼저 지금은 그래서 이완용이 나쁜 겁니다. 멀쩡한 이런 나라에서 선거를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호유호식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인간들입니까? 짐승들이죠. 저는 인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매체에서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튜브 채널에서도 일체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바로 탄압이 들어오니까 탄압이 들어오더라도 참 유튜브 채널들도 문제가 많죠. 이게 여러분들 뭐 그냥 선거 여러분들 캡쳐해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조작을 했는지 구별로 다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덕조수 기준으로 박형준이 얼마를 뺏겼는지 그리고 김영춘한테 얼마를 더했는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2021년도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총득표수 기준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밑에 선관위 발표 합계가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위에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가 심하게 조작됐다는 사실을 찾아내고 그것을 수정 보완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제로 각 후보가 얼마만큼 총득표수를 받았는가를 계산한 겁니다. 선관위 이런 발표를 보게 되면 김영춘 후보는 부산시장선거 4.7 보궐선거에서 52만 8,135표를 받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추정을 해보니까 조작된 것을 다 여러분들 수정하고 나니까 49만 5,135표밖에 못 받았는데 선관위가 52만 8,135표를 받았다고 발표한 겁니다. 3만 3천표를 투입한 겁니다. 전산적으로 국힘당의 박형준 후보는 선관위는 96만 1,576표를 받았다고 공식표를 발표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총득표수의 정확한 수학적 관계식을 찾아낸 다음에 표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작값을 찾아내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후보별 총특표수를 구하해 보니까 박형준 후보가 99만 4,563표를 받은 겁니다. 박형준 후보한테서 3만 2,987표를 빼앗고 김영춘 후보에게 3만 3천표를 더해준 거죠. 총규모는 6만 5,987표 정도가 이동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군소후보들이 미래당이라는 이런 데는 전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나 그 다음에 제야 전문가 추정치가 다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서는 여러분들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기존 득표율은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총득표율 기준으로 선관위는 박형준 62% 득표 김영춘 34% 득표 그러나 조작된 수치를 다 수정 보완하고 나니까 제야 전문가 수정치는 박형준이 62%를 득표한 것이 아니라 총득표율 기준으로 64%를 득표했고 김영춘이 32%를 득표했는데 34%를 올려주고 박형준은 실제로 64%를 득표했는데 62%로 뭉갠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른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조작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득표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박형준 후보는 선거에 참가한 투표자 수 총선거인 수 154만 6051명 부산시에서 그 수치의 2.13%가 여러분들 표를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군수 후보들은 다 제로 손을 안 댄 거죠. 2.13%가 3만 2987표입니다. 그거를 3만 2987표를 박형준 후보와 함께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총조작값은 2.13 더하기 2.13이니까 4.27이 되는 거죠. 그리고 총 이동한 표수 조작한 표수는 약 6만 6천 표정도를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 표 가운데 박형준 후보가 얼마를 빼앗겼느냐 본인이 받은 총특표수 가운데 3.32%를 빼앗긴 겁니다. 이렇게는 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박형준 후보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43만 3,441표로 승리했다고 공식조를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가 후보별 득표수에서 조작행위를 발견하고 그 조작행위를 수정보완하고 나니까 실제로 박형준 후보가 이긴 표수는 49만 9,428표 차이로 이겼다. 43만 표 차이로 이긴 것이 아니고 49만 표 차이로 이겼다는 것이죠. 표를 얼마나 쑤셔넣었다. 6만 5,987표에 여러분들 격차가 난 겁니다. 조작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모든 것 정리가 된 겁니다. 그들은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1년도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하에서 치러진 첫 번째 선거인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해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그 표수가 진짜인 것처럼 발표를 한 거죠. 어마어마한 죄죠. 내란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를 은폐하고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이놈이고 저놈이 저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이 조작된 겁니다. 산관위가 발표한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입니다. 이 표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뭡니까? 수학적 관계식 규칙이 발견되어가지고 그것을 다 수정 보완하니까 여러분들 바로 오른쪽처럼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은 차이값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정상투표입니다. 정상투표가 되면 이 차이값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특정후보에 대한 지도가 거의 같습니다. 0.9 마이너스 0.6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가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제이아 전문가가 조작공장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공장에서 여러분들 발견한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다 모든 선거를 정상선거로 돌리니까 이렇게 차이값이 적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가 되는 선거가 나온 겁니다. 왼쪽은 뭡니까?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김영춘은 플러스 6.7 박영준은 마이너스 6.4 쉽게 뭡니까? 마이너스 6.4% 만큼 표를 빼앗아가지고 6.7% 더해줬다는 이야기죠. 왼쪽은 조작입니다. 이건 어디 데이터입니까? 중앙선거관리내와 발표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그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들 분석해가지고 조작공장을 찾아낸 다음에 모든 조작공장을 원위치 시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정상적인 투표가 나온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대한민국 헌법기관에서 나온 여러분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조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알려지는 것을 극히 여러분들 두려워해가지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공병호 TV에서 나오는 선거 콘텐츠는 다 통제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와 훨씬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냐 이게 아주 제가 볼 때는 바로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도 보궐선거 2022년도 대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까지 모두 다 대한민국에서 전산조작을 한 방식이 꼭 같은 방식인 겁니다. 이거를 발각이 된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MIT는 안 나왔지만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스탠포드는 안 나왔지만 제야 전문가가 시카고는 졸업 안 했지만 제야 전문가가 예일은 졸업 안 했지만 제자 전문가가 여러분 서울법대를 나오지 않았지만 진실을 찾아낸 겁니다. 모든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든 겁니다. 교육감 선거까지 다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구청장 선거 광역시 의회 의원 선거 까지 뭘 가지고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간 속인 겁니다. 특정 후보의 표를 100표만큼 빼앗고 다른 후보와 함께 100표를 대주니까 총특표수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딱 덜미를 잡힌 겁니다. 돼지개들이 모를 끌어본 겁니다. 돼지개들이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국민들을 노예로 이끌기 위한 그런 내란제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를 무슨 순위가 바쁘기 때문에 다음에 다루고 다른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 정신나간 이야기인 거죠. 선거를 뭡니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조작을 한 행위가 대낮의 이름도 다 드러나게 됐는데 그것을 대통령이란 사람이 단속을 안 하겠다. 법무부 장관이 입을 다물겠다. 검찰총장이 뭡니까? 깔아뭉개겠다. 감사원장이 뭡니까? 먼산 쳐다보겠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선거입니다. 그게 서울법대 출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직거리입니다.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얼마나 여러분 정거물을 제출해야 됩니까? 이 흉악한 여러분들 범죄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그냥 묻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멈추는 분야 이렇게 멈추는 멈추는 안에서 안에서 이렇게 멈추는 멈추는 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